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한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솔떼를 고샌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고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세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다세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무레 근처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해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에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스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출애급기 1장 야구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무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야구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구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떼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저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줘 좋다. 출애급기 2장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세 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페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식혀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수를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일곱 딸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루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루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루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루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시뽀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시뽀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낙은해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솰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